우유는 영양가가 높은 음료로 평소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식품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이 건강에 가장 좋은 우유는 무엇일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이 글을 계속 읽어보자. 아기가 태어난 첫 달에는 모유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아기가 자라면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른 영양가 있는 식품을 찾아야 한다. 어떤 종류의 우유가 아이 건강에 가장 좋은지는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아이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칼슘이나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긴 하지만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아이 건강에 가장 좋은 우유는 무엇일까? 40년 전에는 아이에게 먹일 우유를 선택하는 일이 훨씬 쉬웠다. 그냥 모유를 먹이다가 전율을 먹이면 됐다. 차이점은 가루 혹은 액체, 즉 형태 밖에 다른 점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생산 방식이 발전하면서 저지방 우유, 어린이용, 우유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우유가 나온다. 전율을 먹이는 게 더 나을까? 어린이는 성인과 다르다. 전율을 먹는 아이들은 비타민 D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우유에 함유된 지방량의 영양은 별로 받지 않는다.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과체중인 신생아? 어린이도 전율을 마실 수 있다. 젖소 우유는 영양분이 더 풍부하다. 젖소 우유는가? 공이 널뛰기 때문에 영양분이 더 풍부하다. 캐슘,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B, 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런 영양분은 어린이와 유아에게 좋은 영양분이다.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해야 캐슘이 제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저지방 우유를 마셔야 할까? 아이가 과체중이라면 저지방 우유를 주자. 저지방 우유를 마시면 우유의 영양분은 얻을 수 있되 살은 찌지 않는다. 저지, 방우유 중에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것을 고르자. 영양성분표를 확인해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고칼슈멸증이나 알레르기, 신장결석이 있는 아이는 덜 농축된 우유를 마시는 게 좋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 만 이런 경우에 지방 함량이 중간 정도 되는 것을 권한다. 지방이 1.8%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정도의 지방은 아이들이 자라는 데에 필요한 양이다. 저, 지방 우유는 성인을 위한 것이다.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나 건강체중을 만들고자 하는 성인들은 저지방 우유를 마시는 게 좋다. 정말 심하게 고도비만인 아이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게 좋다. 다이어트를 시키기보다는 제일 좋은 음식을 주자. 아이에게 적절한 식습관에 대해 영양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좋다. 저, 지방 우유는 맛이 연하고 어린아이나 갓난아기도 쉽게 소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3세 미만의 아기는 저지방 우유를 먹이지 않을 것을 권한다. 펠슘이 풍부한 기타, 식품 오렌지 주스, 시금치, 밥, 견과류, 생선, 달걀 등 펠슘이 풍부한 식품은 정말 많다. 펠슘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중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초콜릿이다. 치즈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도 펠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질 좋은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유는 아이들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어떤 종류의 우유가 가장 좋은지 소아과 의사에게 상담해보자.